이 분이 나오고 있으면 돼요. 됐어. 됐어. 힘쎄. 힘쎄. 힘쎄 힘쎄. 힘쎄. 힘이 아무리 빼도. 힘쎄. 야 강수야 어떻게. 진짜 이겼어? 형 내가 창세. 강수야. 야 내가 창세. 강수야 잠깐만 형. 에이 형. 너무 끝나자마자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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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강수야. 강수야. 야 강수야. 아 잠깐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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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성원 하나 끝나고 나서. 내가 씹이 얘기할 때 되잖아. 얘들 방송 안 끝나고 얘기했어. 오빠. 야. 우리 저기.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 세 분이 나올 줄 몰랐어요. 차선이 세 분입니다. 아. 뭐예요. 나가지.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. 아. 어린이날 같고.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. 아 그래요. 세 분이 나와주셨는데. 오늘 레이스의 최종 우승팀은. 그분들의 이름으로. 런닝맨과 가장 어울리는. 운동화. 천 켤레를 짚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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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의 이름으로. 오늘 때 유구 형이 기도천사님이라고. 야 열심히 하시겠네 차이도 씨. 용비 씨. 두 분이 한 마리 해 형님. 오. 지금 이름표 떼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송주호 씨. 이 봉투를 받으시고요. 이 봉투를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. 상품권 들어있어요. 열어보면 안 된대. 최종에 가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니까. 그때까지는 꼭 꼭. 잘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. 네 알겠습니다. 팀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2인 1조입니다. 2인 1조고요. 서로 연관성이 많은. 인연이 많은 분들로. 커플리스도 아니고. 먼저 차인코 씨. 그리고. 유재석 씨. 네. 저랑 무슨. 아 예비군 문기자면. 예비군 한 번. 네. 그리고 리키 김씨는. 김종국 씨. 아이고. 아이고 말장빌. 아이고 말장빌. 아이고 말장빌. 아이고 말장빌. 아이고 말장빌. 게다가 드림팀. 드림팀 연거도 이제 전에. 꼼다니까 드림팀. 와 형수 마나들 beaten 해요. 아. 그리고 서장훈 씨. 강영환 씨. 런닝맨에서 농구 에이스 역할을 하고 계신. 하하 씨 사. 예스! 아니 뭐야. 아니 뭐야. 아니 뭐야. 어디 제발.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?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? 이게 싫어해요. 얼굴 같은 팀 되게 싫어해요. 팀에도 되게 싫어해요. 1등 하신 분의 팀.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욕이 안 그러네. 아씨 남자는 커플을 잘 만나야 돼. 야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.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. 자 뵙겠습니다. 야 이따 보자. 레일 바이크로 가서 러닝맨 현수막을 차리세요. 레일 바이크 타나 봐. 형 저 우승 경험이 꽤 많은 놈입니다. 네? 형의 장신과 나의 단신이 합쳐지면 위 아래의 공격은 다 할 수 있고요. 너의 단신과 나의 장신이 합쳐지면 그냥 오줌 가는 거. 아니죠 형. 야씨 어이가 없네. 형의 힘과 나의 스피드가 합쳐지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형. 네. 형 제가 예능계의 김승현이에요. 형 우리 팀 이름 어떻게. 흔툭. 네? 흔툭. 오. 투. 흠. 크라스. 와. 진짜 되게 이런 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아 아닙니다 형. 형 진짜 인우염이 투병 중이신 데도 형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죠. 형 진짜 감사해요. 저도 그냥 폐렴 아니고 인우염인 게 땡큐고. 진짜.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. 뭐 하루하루. 맞아요 형 그거예요. 형 그거는 거 같아. 형 진짜 말씀 잘 하신 거 같아. 행복하세요? 네? 행복하세요 요즘. 저요? 네. 스트레스는 어떻게 들어요? 술도 안 드시죠? 네 술 안 먹죠. 운동을 하고. 운동을 하고. 네. 저는.